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횡성한우축제의 우아한 뮤직페스타는 많은 기대와 함께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한우의 고장인 횡성에서 매년 가을마다 개최되며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인기있는 행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윤정의 공연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축제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장윤정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관객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장윤정은 빛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 꼬두로 공연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울림있는 명확한 목소리는 곧바로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도 힘차게 퍼져나가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꽃은 그녀의 대표곡 중 하나로 밝고 경쾌한 리듬 속에 깊은 감정을 담고 있어 언제나 청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많은 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느낄 수 있는 장윤정의 에너지는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각 곡이 끝날 때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성이 느껴지는 퍼포먼스는 관객들로 하여금 그녀의 매력에 한층 더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옆집 누나와 사랑아 같은 곡들도 열정적으로 멋지게 소화해내며 각 곡이 끝날 때마다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옆집 누나에서는 라이브 가창은 물론 댄스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모든 이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녀가 여전히 다재다능하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 하나하나에 열광하며 때로는 눈물로 감동을 표현하고 때로는 환한 미소와 함께 환호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명곡으로 남아있는데 그녀는 이 곡을 통해 자신의 깊은 감정과 진심을 전달하며 관객들과 감정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무엇이었으며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연 중 장윤정은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객들에게 직접 다가가 악수하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마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표정은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그녀의 실력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그녀가 팬들에 대한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장윤정은 여전히 트로트계의 최고 아티스트로서의 매력을 발산하며 자신의 위치를 경고히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윤정의 공연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녀가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 저도 좀 춥긴 한데 여러분 덕분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라며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윤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 곡이 끝난 후 장윤정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걱정했는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곳을 가득 채워주신 것 같아요. 라며 관객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중요시하는 장윤정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관객들과 함께 그 순간을 공유하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장윤정은 감동을 감추지 못하며 날씨가 쌀쌀한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성한우축제는 가수들 사이에서 정말 오고 싶은 무대 중 하나입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 말에는 한우축제에 대한 애정과 함께 공연에 함께한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장윤정은 무대에서 트로트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노래와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겠다 고 말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약속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무대에서 그녀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립싱크 논란의 큰 부담감을 극복하는 것은 장윤정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논란은 그녀에게 위기였지만 그녀는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강해졌고 그 과정에서 팬들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했습니다. 이번 횡성한우축제에서 보여준 무대는 장윤정의 음악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녀가 여전히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는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2024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장윤정은 각종 주요 음악 프로그램과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더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고 언급하며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확장하고자 하는 위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단지 논란을 극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확장하며 팬들에게 더욱 창의적인 음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음악 장르와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팬들에게도 큰 감동과 즐거움을 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횡성한 우축제에서의 장윤정의 무대는 단지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진정한 음악적 열정과 팬들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녀가 여전히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는 이유를 확고히 하며 앞으로 그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객들과 함께한 그날의 공연은 단지 한 차례의 공연이 아닌 앞으로 장윤정이 펼칠 수많은 무대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보여줄 더 큰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 역시 이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윤정의 향후 행보는 그녀가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와 함께 진화하며 대중들과 공감하는 아티스트로서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쌀쌀한 바람 속에서 빛났던 장윤정의 목소리와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팬들은 더 큰 무대, 더 다양한 장르에서 펼쳐질 장윤정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그녀의 음악 여정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